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현재 10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은 코로나에 걸린 의료종사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일반인에 대해선 10일 격리 권고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신규 환자와 입원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증상 의료진이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방책과 함께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습니다.